촬영 등장 저녁 6시인가 넘어서 뭘 안 먹고 자더니 얼굴에 붓기가 없어 어저피 같이 일찍 끝난 날은 사실은 일찍 자야 되는데 아.. 밀린 홀리 속으로 너는 그렇게.. 뭐 보셨어요 ..? 그린 말코 스크립 그럼 어제는 많이 자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오늘 얼굴이 엄청 좋으세요. 잠은 한 4시간 잠이에요. 4시간. 듣기가 하나도 없어요. 4시간, 5시간 자는 게 아니라서 처음 찾자고. 오 마이 갓. 이거 스타드 씨한테 이쁘다. 이뻐요. 레디 액션! 요양고사님들을 수고하시는 것INA. 굿 ceria 동생. 요양고사님들을 수고하시는 것 같은 Bau. 요양고사님들을 수고하시는 것 Раз. 셋! 레디 액션! 이따가 다시 한 번만 더 컷! 아 잠깐만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 렌즈? 필터? 필터는 아니고 흔들어도 돼? 아 아 렌즈 닦으면 바람나는 거 저 유욱 또 있어요? 어 네 레디 액션 염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셨죠? 안 데려갔어요? 이걸 아니야? 당근을 주고 와주세요 렌즈 엔즈 보행수 정마북방에 장자리여 장자리여 다음 헐 3점 1, 2, 3 2, 3, 4 몇 대 본 거 손이 항상 힘이 해주는 거 또 한 번 오렌? 피어링 1등시근 그랬 그냥 또 한 번 오렌? 또 한 번 오렌? 피어링 1등시근 또 한 번 오른 게어링 1등이식 이거 안 했잖아 2인 동시지네 12시부터 찍는 거 음.. 요양보부사님들 수고하시는 만큼? 음.. 요양보부사님들 수고하시는 만큼? 프레임 피치고 계속 하시겠습니다 아 진짜 넘어지고 죽는다고요 아 진짜 넘어우려 케어링 1등이식 또 한 번 케어링 1등이식 케어링 1등이식 케어링 1등이식 케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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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동시지 5인 동시지 오래된 저와 함께 케어링 보드의 장모시를 2인 동시지 2인 동시에 3인 동시지 그러면 2인 동시지 5인 동시지 도착 incoming 6인 동시지 2인 동시지 광고 리액션을 해서 리액션 하는 거고 한 번만 더 추가를 해볼께요. 또 한 번 오래? 케어링 1등 시급! 케어링 1등 시급! 어깨를.. 어깨를 저.. 컷! م! 1등 시급! 또 한 번 오고 한 번 오고. 이렇게 한 번 오고. 재밌어. 자, 얘 좀 컷다고 이제 아는 척을 하면요? 야, 얘 좀 컷다고 이제 안 척을 하면요? 아는 척이라며! 팩트입니다, 팩트! 장미호 씨를 스튜디오 해보셨습니다. 박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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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어머니. 잘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촬영이 잘 끝났습니다. 길었어요 오늘 촬영이. 저희가 아침에 지금 7시 좀 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 11시요. 벌써 15시간이 넘은 거죠. 오늘도 모든 분들이 됐었습니다. 스튜디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영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다 힘들어도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